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1 세번째 방송 오늘도 DJ를 맡은 DJ 노원 스페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그냥 쪄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뻔했죠 뻔하고 살아서 오늘도 DJ를 하네요 네 아무튼 정말 너무 더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찍고 잠깐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내가 말을 했는데 색깔이네 부산은 안 찍었습니다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해야 되는데 부산은 일이 없어가지고 안 갔고 대구까지 갔는데 대전 딱 도착했는데 대전에서 부터 너무 더운 거에요 진짜 진짜 서울에서 출발할 때 아 그냥 좀 구답지근 하다 많이 덥다 이러면서 기차 이제 ktx 타고 딱 대전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 잘못했구나 아 아주 아주 안좋은 초이스를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대구에 간 날은 그냥 모든 것을 나버렸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거기다가 오늘도 아 이번 주도 참 더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너무 더운데 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작업실에서 이렇게 어 라디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창문 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쓰는 선풍기도 이제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예 모 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더워요 지금 진짜 이제 싸이 이상으로 지금 그냥 겨 땀이 그냥 에 샘솟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냥 땀이 주룩주룩 아 예 시작하자마자 겨 땀 얘기하고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아무튼 너무 더워요 예 아 여기 댓글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고 했는데 아 다 괜찮은데 너무 더워요 진짜 그래서 저는 느끼지만은 아 저쪽 남쪽 아 저 고양이 구미이긴 한데 예 남쪽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솔직히 서울 체질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지금도 덥고 지난주도 더웠고 이번주도 더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주도 준비한 스페셜 예 이번주도 스페셜입니다 이번주 준비한 스페셜은요 더위야 가라 더위야 가라 스페셜로 예 좀 예 그만 갔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마음으로 더위야 가라 예 나이야 가라 아니죠 더위야 가라 스페셜로 어머 예 시작부터 예 아재개그 날리면서 더 덥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예 더위야 가라 스페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쫓아줄 시원한 노래들 예 선곡을 해 보았는데요 더위를 쫓아줄 시원한 노래 첫 곡으로 예 오디블 메인프레임 이라는 그룹에 레디 투 플라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하다보니까 노래를 찾아요 아 찾았네 예 첫번째 곡 더위를 날릴 첫번째 곡은 오디블 메인프레임의 레디 투 플라이 예 올레올라 올레올라 야 네 예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예 오디블 메인프레임의 올레올라 아니죠 예 레디 투 플라이에 들어 보셨습니다 예 아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아 어 방송을 본격적으로 예 시작하기 앞서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미 한곡 틀었는데 예 여러분 모두 에 항상 제가 하는 거죠 아 아시 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 라디오 방송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 어 하고 싶으신 말 아니면 뭐 노래가 잘 안들린다 마이크 사운드가 이상합니다 하시면은 페이스북 라이브 포스트가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요 치젠 소주 카카오톡 있죠 c h e e s e a n d s o j u 검색하시면 치젠 소주 카카오톡 나옵니다 에 그걸로 친구 추가하시고 톡 보내주시면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울림 인스타그램 있죠 골뱅이 v i b e o n 5개 검색하시면은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거기에다 댓글 달아 주셔도 되구요 어 저희가 선곡해서 곡 틀을 때마다 예 dj 에 에 발음 문제로 에 발음이 굉장히 안좋은 관계로 에 에 그쪽에다가 에 무슨 노래 틀고 있는지 에 인스타그램에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있는 점 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에 팔로우가 너무 없어요 에 아무튼 에 첫번째 더위야 가라 스페셜로 첫번째 곡 오디블 메인 프레임에 레디 아 메인 프레임에 레디 투 플라이 들어 보셨습니다 아 이 곡은 오디블 메인 프레임의 마지막 에 어 릴리지 였던 더 빅토리 세션스 볼륨 1 에 있었던 수록곡 인데요 아 볼륨 1 인데 왜 마지막 이냐 하면은 아 안타깝게도 아 이 밴드의 래퍼였던 x4 가 안타깝게 아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에 이 볼륨 1이 마지막 이제 오디블 메인 프레임에 어 릴리지가 됐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주 좀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링킨 파크 라는 어 미국의 밴드에 보컬인 보컬인 체스터 베닝턴이 안타깝게도 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어 기분이 좀 되게 그랬던 게 뭐 제가 이분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아이 밴드의 뭐 인디엔드 라는 곡 이라든지 아니면 크롤링 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중에 냈었던 뭐 넘브 막 이런 곡들을 굉장히 에 좋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참 또 그때가 좀 제가 힘든 시기 였어요 그런데 에 그런 상황에서 되게 뭔가 노래 가사도 이제 아무래도 체스터 베닝턴이 좀 이렇게 좀 안좋은 막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까 있었어 가지고 막 어 그런거에 대한 막 되게 어 좀 에 어두운 가사들 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되게 심취 했어 가지고 되게 굉장히 좋아 했었는데 아 지금도 뭐 제가 막 너무 어둡거나 그런건 아닌데 요즘은 내 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라디오도 에 하고 있구요 아무튼 에 그래서 어 참 그렇다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봤었던 링킴파크 어 뮤직비디오를 듣는데 아 뭔가 되게 아 짠 하더라구요 또 정말 안타까운게 이제 어 어 이게 자살로 에 또 세상을 떠나게 돼 가지고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어 링킴팡크 외에도요 아 링킴팡크 라 링킴 파크 외에도요 어 이 밴드를 많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오디오 슬레이브 라는 밴드에 보컬이었던 크리스 코넬 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 사운드가든 이라는 또 밴드에도 보컬 했었었는데 어 이 크리스 코넬 이분도 안타깝게 어 어 작년이었나 이번에 철 나의 세상을 딴 떠났는데 이분도 에 어 자택에 자택이었나 la 공연 마치고 에서나 아무튼 에 어 자살을 해서 에 세상을 떠나 가지고 참 아 많이 안타깝 더라구요 이제 막 이렇게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또 들으니까 이제 뭔가 약간 추억에 남았던 곡들도 이렇게 듣고 막 그러니 좀 저도 이제 뭐 길게 산건 아니지만 은 에 이렇게 좀 주변에 어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고 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분들 어 이런 분들도 기억나게 되고 해서 좀 괴롭기도 하고 어 그렇더라구요 이제 링킴 파크에 체스털베닝턴의 죽음이 예 그래서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 두번째 곡으로는 제가 어 예전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따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 이 곡을 들으면 참 어 뭔가 어 울음이 약간의 눈물이 글썽글썽 하다가도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 있었는데요 그 곡을 예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1 세번째 방송 두번째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에 두번째 곡은 요 일본의 에 아티스트 이 리플러스의 타임 고우스 바이 입니다 으 네 리플러스의 타임 고우스 바이 피처링 하이지로 포닉스 앤 아니카 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 곡은 리플러스의 에벌라 스팅 트루스 라는 앨범에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 이 노래도 보면은 막 이렇게 어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났던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 막 또 나서도 가사 내용에 나왔었던게 뭐 마이클 잭슨 뭐 얘기도 나왔었고 하면서 어 에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뭔가 추억과 그리고 이제 타임 고우스 바에 시간이 가면은 뭐 또 이렇게 어 뭐 괜찮아 질 거다 까진 아니지만 에 하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달았던 곡이라 그런지 저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거나 아니면은 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때 아 이 노래가 아 좀 뭔가 굉장히 와 닿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에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어 주변에서 아 뭐 곡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항상 꼭 반드시 에 이 곡을 얘긴 얘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네 아 더위야 가라 스페셜을 준비했는데 초반부터 뭔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로 어 뭔가 초반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처지네요 아 참에 처음에는 막 더위야 가라 하면서 마에 와 하면서 막 레이트 플라이 올래올라 막 이러면서 에 에 막 했었었는데 어 어 더워라 에 아 그래서 에 잊혀진 분위기 신나는 곡으로 기분 팍팍 에 전환을 해보자 에 신나는 곡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한 곡이 아니라 사실은 두 곡 준비했어요 알로 블랙의 리프트 유어 스피릿과 김박첼라의 불사조 피처링 허클베리 피 맞나 에 허클베리 피 에 그렇게 두 곡 연속으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 곡을 찾고 에 말씀드렸듯이 피 혼자다 보니 에 다시 에 알로 블랙의 리프트 유어 스피릿 김박첼라 불사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 블랙의 리프트 유어 스피릿과 김박첼라 불사로 불사조 피처링 허피 허클베리 피 들어 보았습니다 어 왜 이렇게 발음이 고이니 점점 가면 갈수록 발음이 좋아질 기세를 안보이네요 아 첫 곡으로 들었던 에 아 첫 곡으로 어마이갓 네 첫 곡으로 들었던 알로 블랙의 리프트 유어 스피릿은요 에 동명인 앨범 리프트 유어 스피릿의 수록곡입니다 어 알로 블랙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나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제 대부분 그 아비치에 혹시 이 dm 이나 이제 막 일렉 이런 댄스 음악 좋아하시면 아비치 다 다 아실텐데 아비치의 웨이크 미업 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래 불렀던 아티스트가 바로 알로 블랙이 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해당 앨범에 이제 이 웽 미업의 어쿠스틱 버전이 수록되어 있었었는데 어 생각보다 에 잘 몰라서 어 알로 블랙의 곡을 한번 들려 드려 보았습니다 아 알로 블랙의 어쿠스틱 버전 웨이크 미업 노래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기는 어 들어보시는 거를 예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들려 드렸던 곡은 김박첼라의 에 클리셰 시리즈가 있는데요 앨범 클리셰 시리즈 중 더 블랙 시리즈의 수록곡인 불사조 라는 곡입니다 이 클리셰 시리즈 가요 어 더 블랙 이랑 더 블루가 있어요 더 블랙은 이제 약간 어랩 랩들 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불사조 라는 곡도 허피가 허클베리 피가 에 피처링을 했었고 더 블루 같은 경우는 약간 어 r&b 재즈 스러워의 곡들이 있는데 어 굉장히 그 앨범도 괜찮아요 그래서 더 블랙 더 블루 두 개 다 들어보시는 걸 이번에도 강추 드림 니다 에 그렇게 한번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축 처져 떤 이야기로 인해서 에 주 처졌던 분위기를 한번 에 반전을 해보고자 에 신나는 곡 두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시즌1 세번째 방송 더위야 가라 스페셜 듣고 있습니다 크 아 좀 깔끔했나요 더위야 가라 에 아무튼 에 더위야 가라 스페셜 듣고 있습니다 더위를 날려줄 신나는 노래들로 선곡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 계속 이 분위기 이어서 에 더위를 팍팍 그냥 날려줄 다음 노래는 에 아 아까 이제 김박첼라 불사조를 이제 허클베리 피 허피가 피처링 했는데 이번에 허피가 아닌 허클베리 핀 허클베리 핀 이라는 밴드의 춤추는 고양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준비됐나요 에 아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아 빨리 뭐 누구 뭐 알바라도 구해야지 에 근데 에 알바 구해도 드릴 돈이 없어서 에 제가 한동안은 혼자 할게요 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허클베리 핀의 춤추는 고양이 와우 허클베리 핀의 춤추는 고양이 에 춤추는 고양이 신나는 노래 어색해 들어보았으니 좀 더 더 완전 그냥 신나고 그냥 머리 그냥 헤드 뱅잉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더위를 쫙쫙 날려버릴 수 있는 두번째 곡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의 번더썬 그냥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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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크 번더썬 아 아 더워라 아 아 아 에 열심히 노래가 나온 동안 에 헤드폰을 낀 채 열심히 헤드 뱅잉을 했더니 아 지금 아 아 아직 라디오에 20분 더 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지친다 에 아무튼 에 다시 기운 내서 에 더위가 가라 에 그렇죠 오 더위가 가라 아 가라고 준비했는데 아 제가 더 덥네요 아 또 아 또 댓글도 보니까 어 제가 안그래도 에 혼자 다 한다니까 9월부터 알바 해드릴테니 아 알바 퉁치 퉁치면 안되나요 아 아 어 아 생각 좀 해볼게요 에 일단은 에 나중에 한번 에 따로 연락을 해보죠 아 아 아 아 아 지금 에 아 참 노래 나올 때 좀 에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 너무 덥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에 작은 흘림 나면 듣는 라디오 시즌 1 세번째 방송 더위야 가라 제발 가라 에 더비야 가라 스페셜 듣고 있습니다 에 아 일단은 첫번째로 에 밴드 허클베리 핀의 3집 올랭 피오의 별 수록곡인 춤추는 고양이 에 아 예 참 고양이가 신나게 춤추나봐요 에 그래서 에 신나는 에 춤추는 고양이 들어보셨고 에 두번째로 에 에 진짜 더 광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달를 보고자 정말 에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나라인 노르웨이 에 북유럽 노르웨이 복지 좋고 살기 좋은 하지만 좀 추운 그래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아 좀 추웠으면 좋겠네 나라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웨이 밴드 알크의 앨범 번더썬 에 앨범 이름도 번더썬 이에요 번더썬의 수록곡 덥다 못해 태양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더 더 올려고 에 아 숨차 에 섭다 못해 태양까지 태워버린 번더썬 노래 들어 보았습니다 에 진짜 덥다 못해 태양까지 태워서 그냥 다 태워 다 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해당 앨범 내고 밴드도 에 해체 해버렸어요 아 어어 아타까워 왜 다들 해체하고 죽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오늘 노래 왜 이래 아 예 아무튼 4 4 뭐 아이 뭐 이 밴드는 에 잘 지내 어 멤버들을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아 아무튼 열심히 헤드뱅 하면서 막 노래 즐겼던 저도 저도 막 혼자서 마치 겠더니 아까 방송 초반에 에 진짜 싸이를 가수 싸이를 넘는 에 겨담이 그냥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지금 홍수 그냥 에 아 또 홍수 얘기에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참 에 아 그럼 안되는데 진짜 완전 그냥 아 아 땀범벅 입니다 예 아 너무 힘들어 이제 좀 4 아 다시 좀 분위기를 반전의 반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내 목이 쉬는 것 같지 아 아 너무 더우니까 아 차 더울 때는 아 시원하네 맥주 한잔 크으 으 하면서 쫙 약간 뭐 루프탑이나 어 뭐 이렇게 옥상 의 밖에 나가지고 더 시원한 맥주 한자 하면서 에 좋은 노래 분위기 있는 노래 싹 들으면서 에 또 여름을 잇는 내 더위를 잇는 넷 그런것도 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헤드뱅 이어서 딴 미친 듯이 흘리고 에 아주 신나게 노래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좀 에 잔잔하게 해 맥주 한잔 아니면 맥주 하나 해도 뭐 좀 분위기를 이렇게 즐기고 싶으신 분은 뭐 와인 한잔 이라도 에 아 갑자기 또 와인 한잔 하니까 4 이번에 대전 갔을 때 막 막걸 마시고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막 섞어 마셨더니 아 머리가 다음날 굉장히 아프더라구요 갑자기 예 추억이 돋네 샘솟습니다 예 아무튼 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구요 에 여름밥 안그래도 에 너무 술 마시면 탈진납니다 에 그러지 말고 맥주면 맥주 뭐 와인이면 와인 이렇게 한잔 사악 곁들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놀이 노래 놀이 놀이가 아닌 노래인 포이트리의 열대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그룹 포이트리의 싱글 열대야 피처링 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죠 브라운 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 에 피처링 한 에 열대야 들어 보았습니다 아 참 에 달달하네요 꼭 한번에 내가 무슨 문제일까 열대야 하면서 에 사랑에 빠져서 오 오 오 온갖 19금 생각들이 아 아래에 댓글 보니까 예 수박 수박 이라고 하셨네요. 더울 땐 수박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여름에 수박을 안 먹은 것 같네. 수박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가 놓고 맥주랑 초장과 오이 딱 해놓고 오이도 시원하게 해서 잘라가지고 초장에 발라 먹으면서 맥주 다 마시면은 이만한 또 신선 노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노래 푸이트리의 열대야 들으면서. 아무튼 푸이트리의 싱글 열대야였는데요. 2012년에 또 이제 힘이 돼 라는 싱글을 내신 후 감감 우소식이더라고요. 곧 빠른 실.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빠른 실. 좋은 노래로 다시 더 많은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노래도 더 많은 노래요. 말이 되나? 예. 아무튼. 예. 여름밤 맥주 한 잔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 들었는데요. 아 예. 이렇게 뭔가 예. 맥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 또 하는 이유가 이제 여름밤은 너무 더우니까 또 예. 막 먹이들도 윙윙 하면서 예. 날아다니고. 예. 그래서 참 여름엔 잠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 술을 마시게 되죠. 예. 자기 위해서. 근데 정작 술 마시면은 예. 제대로 이렇게 깊게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과음 하시는 마시고 예. 간단하게 예. 맥주 한 잔 아니면은 예. 뭐. 어. 어. 엘레강스하게 예. 와인 한 잔. 아니면 뭐 예. 뭐 소주 한 잔 하시던가 예. 막걸리 한 잔 하시던가 예. 절대로 섞어 마시지는 마시고 예. 안 그러면 저처럼 다음날 머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막 약속 묻고 예. 그러지 마시고 예. 또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저처럼. 예. 그러면서 예. 꿀잠 이루시기 바라며 예. 여름밤 자기 힘든데. 하지만 꿀잠 예. 이루길 바라며 바라며 예. 잠 안 올 때 들으면 예. 잠이 푹 올 것 같은 노래 한 곡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앤의 잠이 안 올 때 듣는 노래 피처링남주 들어보았습니다. 네. 킥앤은 산체스 한 애가 속한 그룹이죠. 팬텀의 아티스트 프로듀서인 아티스트인데요. 예. 어. 이 곡이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예. 앨범 소개도 보면요. 어. 이 곡 속에 잠이 안 올 때 듣는 노래 곡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도저히 잠이 안 올 때 이 자장가를 추천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노래 들으시니까 이제 솔솔 잠이 오시나요? 아직 안되는데요. 어. 라디오 5분 남았는데. 예. 아직은 예. 주무시지 마시고. 아직은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예. 절대로 과음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라디오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인천은 또 막 침수하면서 좀 해. 어. 이렇게 좀 피해가 커가지고 참 안타깝고. 또 대구는 네. 말씀드렸죠. 완전 그냥 찜통더위에 그냥 어. 갔는데. 어. 강이었나 호수였나? 간데 이제 말라가지고. 이렇게 완전 수심이. 그 뭐지? 그 수심이 아니라. 이제 물이 마르니까. 그 땅 토지들이 막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에는 막 나무랑 막 하는데. 갑자기 그냥. 예. 그냥 막 모래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빨리. 하루 빨리. 좋은. 기상예보. 소식이 뜨길 바라며. 예. 더 이상 어. 피해가 없고. 어. 또 이제 비 올 때는. 이 비. 예. 마지막까지도. 예. 혀가 꼬인다. 비가 올 곳은. 예. 비가 좀 오고. 이제 비가 그쳐야 할 곳은. 예. 좀 그쳐서. 좀 빨리. 하루 빨리. 날씨가 좋아져서. 예. 이제 더위와 가라. 스페셜 할 필요 없게끔. 예. 좀. 예. 그래도 예. 더위 때문에. 더위와 가라. 또 오늘도 이렇게 스페셜 하나. 예. 이렇게 돌려막기 하네요. 예. 돌려막기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용어로. 예. 아무튼. 네. 이제. 예. 방금 이제 잠이 안 올 때 듣는 노래 들었으니까. 이제. 솔솔. 주무셔야 되니까. 아. 이제. 마지막 곡. 예. 이제. 3분 남았으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하루 빨리. 좋은. 기상예보. 소식이 뜨기 바라며. 아드리아나 에반스의 웨더맨을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아. 참. 어. 저희. 작은울림. 나만 듣는 라디오. 튜닝 해주신 분들에게 매우. 아. 감사. 땡큐베리 감사. 드리며. 아. 이게 언제적 유행어냐. 예. 이렇습니다. 예. 드리며. 다음주 화요일. 저녁 11시. 또다시. 이제. 이번엔. 네 번째 방송으로. 찾아. 될테니. 예. 한 시간 동안. 예. 화요일 저녁 11시. 다음주는 언제죠? 8월 1일. 8월 1일. 저녁 11시에. 또 뵙길 바라며. 마지막 곡. 아드리아나 에반스의. 웨더맨. 들려드리도록. 들려. 들려. 아. 마지막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굿바이. 숙소 straight EMB. です. 오십시오. 그와 Connection.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